안녕하세요. 안녕 공씨입니다. 스테픈 65일차. 오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삼성 공장에 가는 모습을 유튜브로 봤는데 생각보다 떨리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설렐 줄 알았는데 별로 큰 감동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일 제1회 한국 스테픈 오프라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이죠. 내일 오후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근처에서 하는데 띠버스 네이버 카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스태프분들과 감사분들 그리고 유명한 네임드 회원분들과 또 모든 회원분들을 직접 만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떨립니다. 저는 혹시라도 그 병에 걸리면 참가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사람들 있는 곳에서는 절대 벗지 않았거든요. 그 덕분에 다행히 아직까지는 컨디션이 문제 없습니다. 내일 저는 그룹 활동에 참가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이벤트 촬영을 담당하기로 했어요. 영상 촬영이요. 그래서 안녕 곰씨에 올릴 제 콘텐츠도 찍으면서 동시에 오피셜 카메라도 잡게 됐습니다. 아마 정신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영상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가깝게 들이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카메라를 피하시거나 얼굴을 가리시기보다는 활짝 웃어주시고 손도 흔들어주시고 뭔가 특유의 제스처가 있다면 그런 것도 보여주시면 제가 예쁘게 멋지게 편집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내일 어떻게 찍으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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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픈 65일차 오늘 20분 걷고 총 채굴량은 31.70GST입니다. 최근 몇몇 분들께서 댓글로 이제 아홉 켤레를 완성했는데 왜 채굴 영상은 20분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얼마 전 주간 후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계정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메인폰은 에너지 4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썸네일에 나오는 수익은 이 메인폰 하나의 수익이다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서브폰에서도 에너지 4로 채굴을 하고 있어서 곱하기 2로 보시면 되는데요. 며칠 뒤면 삼신 삼폰으로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기하면 좋을지 아직 고민 중인데요. 제가 이렇게 직접 다계정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아예 따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산 시작하겠습니다. 수리비 4.8 관펌 31.70-4.8은 26.9 현재 주에스티스는 2.93달러 곱하기 2.93달러는 78.81달러입니다. 현재 달러 환율은 9원이나 빠졌는데 이렇게 하루 사이에 10원 이상 올라갔다가 9원 이상 빠져버리고 왔다갔다 하니까 외환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 환칙이라고 하죠. 외환 트레이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여전히 많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78.81은 오늘 20분 걷고 총 채굴 수익 원화로 9만 9천 9백억 원 되겠습니다. 999 신발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폰에 각각 9켈레씩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또 더 나아가서 9켈레씩 폰 4개 운영하시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정도면 거의 본업 아닌가요? 아무튼 조만간 다계적 운영에 대한 솔직한 저의 생각, 장단점을 정리해서 허심탄회하게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엄청난 내용은 아닐 거니까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모두가 안녕하삼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내일 오프라인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은 오늘 꿀잠 주무시고 내일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참고로 제 실물은 엄청 덩치가 크고 뚠뚠하니까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걱정이네요.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